오늘은 엄마 몰래 삭다라기 나이.. 라방 안 돼? 아니 라방 아니고 유튜브 올리려고? 진짜 잘 먹었어? 어? 진짜? 안 되라고? 봐봐 이게 공일이거든? 공일이야? 어 이제 어때?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은데? 어 좀만 더 짧게 더 짧게 한다고? 이거 맞아? 뭐야? 아 진짜 뽀뽀 빨리 해 일로 알았어 엄마 자르지 마라 내가 자르고 있잖아